오! 오! 섭섭! 아니 이거 사가! 그 쿠신챈과 함께하네! 오! 조심! 조심! 오! 운전 중이신 우하루님! 운전해서 마트 가지고 계신 우하루님! 아 제가 또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? 할만함! 오! 어어 섭섭! 천천히! 천천히! 오 조심해 여기 잠깐 멈춰! 먼저 봐! 제가 뒤에! 제가 가서 뒤에 지금 기다려주네! 손 한 번에 물어주고 고맙다고! 고마워요! 어? 오른쪽 우회전 할 거면 우회전 깜빡이 켜야 돼요.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잘해요. 어, 마트 가는 길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. 어, 두 시간 걸리겠어. 지금 코슨칭도 지금 카스트 꽉 잡고 있는데? 코슨칭 지금 자고 있다니까. 우리 아기 잘 자고 있어요. 잠 드셨어, 아드님. 잠 보러 가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투조 가방 들고 장 보러 갈 거예요. 알디 장 보러 왔어요. 살 것만 후딱 사고 갈 거예요. 알디 오랜만에 장 보러 왔어요, 지금. 몇 달만 있는 거. 이거 89센트였는데 올랐어. 겉절이 해먹을 거예요. 파. 요새 진짜 잘 먹고 있는 로메인. 맨날 쌈 싸먹고 있어. 너무 맛있어. 양파. 이번에는 레드 어니언을. 또띠아 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거. 녀석이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알디 오면. 알디 오면 무조건 사 가야 되는 거. 아니, 이곳은? 눈에 띄네? 눈에 띈 애가 알디에 있다니. 대박. 식구장 부부. 와,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. 이렇게 장난감 얹는 건데 뚜껑이 있어서 좋을 거 같아요. 아, 진짜 무거워. 아, 진짜 웃겼어. 아, 진짜 웃겨. 아, 진짜 웃겨. 오늘의 야식은 맥도날드. 짠.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맥주를 안 마실 거예요. 빅맥 병원 써오면 빅맥 갑자기 사피형한테 청혼하는 이게 무슨 일이죠?? 맛있겠다 음 따뜻하자 맛있다 지난 토요일 신안감 피부과 하셨던 절소 질서 냉정 치료 받으셨나요? 질서 냉정 치료 받으셨나요? 한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커신친 카메라 부끄러워? 커신친 이게 뭐야? 아 부끄러워 커신친과 함께하는 택배 언박싱 한국에서 예쁜 선물들을 보내줬어요 우리 커신친 유기농 쌀과자 쌀과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쌀과자가 쌀과자 부자예요 까빵도 하시구나 쌀과자 부자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장보러 갈 때 이걸 방역 뭐라고 해야지? 아기 얼굴을 가려주는 거죠 새싹디테일 유치원 모자 같다 너무 귀여워 아직 쓰기엔 너무 모자가 크고 너무 크다 좋은가 봐 손으로 꼭 잡고 있네 빼 빼 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쪼꼬마? 아 이것도 국민 장난감이라 해가지고 국민 장난감 고모가 보내주셨어요 애기 있는 집에는 다 있다는 국민 육아템 국민 육아템 꼬꼬마 오 애기 양말 양말 부자 됐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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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신측 양말 부자 됐고 또 뚝바지 예쁘다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이에요 이거 둘 다 수면 조끼 이거 나중에 입을 큰 사이즈 툴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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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북 쿠신측 툴립이 두 개 있는 거 너무 지겨워서 새 걸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무한방법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한방법이랑 완전히 그냥 소먹고 그냥 그러게 이거는 코니 턱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밥 우리 쿠신측 턱바지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이쿵 아이쿵 뒤통수 방지 아니 애기들이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쿵 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이쿵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뽀로로 미래를 위한 선물이에요 리틀 퓨처구 뽀로로 펜이에요 뽀로로 펜 장난감 종합샷 이게 또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대 진짜 재밌다 벌써부터 지금 과신 갖고 보고 있어 과신지 벌써부터 재밌어요 아유 벌써부터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모자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것도 방역 모자에요 오늘의 안박싱 끝 할머니 고모 고마워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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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사랑 사랑해요 왜 안 웃어 왜 안 웃어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요 피자 데워 먹을 거예요 지금 7시 좀 넘었는데 오빠는 코순증 마지막 수유 하러 갔고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코순증이 7시에 잠들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가 패턴을 바꿨거든요 마르기리따 이거는 페퍼로니 요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꿀 트레이가 모잘라요 자리가 아 허리 아파 타기 침 그 탓 몬아 룰맥 워 오 오 오 토쏘 피클 J&T 오 온 두조 피클 J&K 바나나 페퍼 다른 거 맛있는 거 아시는 분 계시면 추천해 주세요 맛있겠다 조심해 조심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코시증이 이러다가도 잘 자요 제일 뒤에 거 데코 해야 돼 김치 오빠 그거 어딨지? 응 피자 피자 자르는 거 이거? 피자 같다 괜찮은 거 저거 조명도 불도 켜줘 나 모델로 나는 거 나 이거 마카스? 마카스 갑자기 먹기 싫잖아 오늘의 피자 치킨 소 도와줘 아 오늘은 주말이거든요 오늘 진짜 주말이에요 그래서 몇 주먹은 거지? 감성 가득 오 가만있어 봐 응 응 오른손으로 이렇게 응 잠깐 됐다 됐다 먹자 자 짠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캘리포니아 치킨 피자 아 캘리포니아 키친 피자 나 솔직한 CC평은 응 별로야? 엄청 맛있지 않아 남칫 피클 양념하니까 진짜 맛있다 바나나, 페퍼랑 먹어 진짜 최악이다 이거 왜 가져왔어? 오빠 먹어 아깐 데 버릴 순 없잖아 이 피자의 장점이 있다 응 맥주가 땡긴다 어떡해! 고생한 지! 잘한다 우리 아기! 목 잘 내네! 이거 왜 빼고 있어? 너무 귀여워! 진짜 귀엽다 우리 아기! 너무 귀여워! 왜 이렇게 귀여워 우리 아기!